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뚜렷한 흐름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기업별로 여러가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오늘 관련된 6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배드벳스 앤 비욘드입니다. 밈주식으로도 유명한 기업이죠.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나이언 코헨이 새로운 3명의 이사를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라이언 코헨이는 사업분리나 회사 전체 매각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신은 전면적인 변화 요구는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배드벳스 앤 비욘드는 주가가 2% 넘게 오르면서 2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장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오 측에서는 중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동 제한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CU가 직접 나와서 여전히 반도체의 공급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라는 다소 암울한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주가는 9%가 넘게 빠지면서 1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컴퍼니입니다. 어니스트 컴퍼니는 제시카 알바가 창업한 친환경 육아용품 기업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매출의 6%를 차지하는 웰빙 제품 판매가 무려 전년 대비했을 때 68%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소독 제품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 22%가 넘게 빠졌습니다. 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지난주에 엔비디아는 AI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CNBC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AI 시대에는 엔비디아를 매수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보도로 했습니다. 현 시대가 인터넷 붐을 일으키는 과거 90년대로 돌아온 것 같다라면서 AI 기술 혁신에 주목을 해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엔비디아 호포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CNBC는 엔비디아 주식을 저가 매수할 기회를 노리지 마라라면서 저가 매수할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 크게 뛸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기술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1.6% 넘게 빠지면서 2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웨이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빠졌는데요. 특히나 웨이버도 마찬가지로 주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 상장 폐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웨이버는 월간 사용자가 5억 명이 넘는 중국의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일단 미국 증권당국에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됐고요. 주가가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최근 들어서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버코어는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300달러 선까지 높여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 기회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광고 시장에서 현재 애플은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2026년까지 무려 200억 달러까지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AR과 VR 글래스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강보합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17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은희였습니다.